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IO Redirection과 관련된 좀 악세사리 같은 기능들이에요. 이해 못 하셔도 괜찮고 그냥 수업 안 들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수업을 너무 꼼꼼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 결과를 실행을 한 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IO 그 Output Redirection을 해서 결과를 Result.txt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음...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다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Result.txt의 내용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네요. 좀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이 프로세스의 결과가 프로세스의 Output이 이 result.txt라는 파일의 뒤에 추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행될 때마다 지금은 실행될 때마다 그 결과가 이 내용을 덮어 쓰게 하거든요. 추가가 되게 영어로는 append 되게 하고 싶다면 이 뒤에다가 꺽쇠를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cat.result.txt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결과가 결합이 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을 실행시키고 cat.result.txt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꺽쇠가 이렇게 두 개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 리디렉션을 하는데 그 리디렉션한 결과를 추가한다. 뒤에다가 덧댄다라는 그런 뜻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꺽쇠가 두 개면 덧댄다. 더한다. 이런 뜻이면 자, 여기서 명령 실행하지 쉽지 않으면 ctrl.c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방향이 바뀌면 그건 뭐예요? 입력이란 뜻이죠. 자, 그럼 입력을 이렇게 두 개를 쓰면 얘는 뭘까요? 여러 개의 입력을 하나로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써볼 겁니다. 메일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예, 이건 제가 프로그램을 설치한 겁니다. 이메일을 명령을 해서 그대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마 안 될 겁니다. 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다가 저의 이메일 주소 이고인골뱅이지메일닷컴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는데 이거 본문이 없잖아요. 누가 받을지는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제가 꺽쇠를 두 개를 입력하면 어... 이거는 뭐냐면 입력의 방향을 메일로 보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제가 eot라고 하고 뭐... my name is ewing 이런 식의 여러 줄을 작성한 다음에 eot라고 하면 그러면 요... 제가 입력한 여러 개의 이 정보들이 예... 메일이라는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리디렉션 되게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럼 저한테 이메일이 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메일 ewing골뱅이지 메일닷컴 eot라고 적었는데 여기 있는 eot는 하하 호호 로 하셔도 괜찮아요. hello it's me 하하 호호 엔터 즉 이 꺽쇠 두 개 뒤에 나오는 이 문자는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 이 문자가 등장하면 거기서 입력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특수한 기호입니다. 자, 이거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꺽쇠 두 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저도 이제 수업 만들다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건데 좀 알려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ls-al 하고 실행한 결과가 지금 어때요? 화면에 출력되죠. 또 ls-al result.txt라고 하면 그 결과는 어디에 출력되나요? 파일에 출력됩니다. 그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한 결과를 화면에도 출력하지 않고 파일에도 저장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확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dev-null 이라고 하시면 이 dev-null은 이 유닉스 계열에서는 쓰레기통 같은 겁니다. 휴지통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실행 결과가 dev-null로 리디렉션 되면 거기는 낭떠러지 같은 거라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화면에도 출력되지 않고 파일에도 출력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쓰는 것이 dev-null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input과 output 입력과 출력의 흐름을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램 또 프로세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